이거 잘만 하면 영화는 찍겠는데? 으음 오케이 야 내가 GTA 현실 모드 현실 모드 이상이야 이정도면 거의 영화 한평 찍는 지금 진짜 레알 영화야 맵이 은근히 크거든 영화 제작기 한번 가자 여기서 마문이 좋아하는 영화 제작기 지하로 오케이 자 이제 총도 샀고 저희 영화 전략을 하나 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공하는 게 영화입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설마 허무하게 죽진 않겠지 우리? 바로 첫 사관에서 죽는 우리 그럼 한 10분 정도 뛰어야 되지 이거 성공하려면 그치 꽤 뛰어야지? 아 전방에 있네 야 10분 동안 살아남기 쉽지 않을텐데 이거 저거 저거보다 더하다 GTA 그 5성 레벨에서 살아남기보다 더하다 그래그래 거의 6성까지 떠 GTA는 아 GTA 6성인가? 어 6성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쪽일걸 아마 어 이쪽이다 근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만나면? 그니까 우리가 밴딧을 찍어놔야지 사람들 오겠지 그렇지 아니 형 잠깐만 야 슬슬 한 마리 지금 저걸로 여기야 시작이 포인트가 아마 여기일거야 맞아요 그쵸 이건 저기 맞는거 같은데 아닌데? 야 슬슬 한 마리 저기 뭐야 형 맵 좀 봐봐 맵 아 아니다 어 맵 여기 우리 바로 위쪽에 헬기장 하나 있잖아 어 여기 한번 가서 사람 있으면 조지고 어 오른쪽 도로 쭉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 헬기장 한번 조지고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건 말도 안돼 그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? 어 그건 너무 힘들지 안돼 헬기장 갈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 일단 그럼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갔다가 헬기장 찍고 움직이자 그러면 야 도 도 도 도시의 무법자가 아니라 도로의 무법자를 찍자는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 스타트잖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지 탈출 루트가 어 대략 한 이쯤이란 말이지 어 찍어봐 왜 이에 맵으로 같이 봐 같이 브리핑 들어 와 미친 이쯤이란 말이야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어 그 12시 방향에 빨간색 선있지 네 절로 밖에 못 도망가 아 그니까 바로 옆에 있는 헬기장 조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헬기장을 일단 먼저 가 어 이 헬기장 주변을 가서 그치 그치 어 아 브리핑 좋다 브리핑 좋아 어 없으면 이 랜드마크를 찍어 여기가 아마 코리아타운일거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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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타운이 이 직선 길을 다 돌아서 이 헬기장을 찍어 어 아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다 죽였고 사람 그래도 사람이 없다 어 그러면 여기 찍는 거야 옥상에 맵쓸기 이 서버 우리 야 그냥 어 그냥 쏟아 그냥 와 이거 성공하면 우리가 이 서버 먹었다 봐야겠다 이러면 일단 첫대로 마무리가 여기 헬기장 일단 왜 찍어봐 내가 지금 찍은데 어 찍어놨어? 지금 형이 찍으면 보이지? 아냐 내가 찍는거 말고 니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오케이 그 다음 이스터 님이 이 헬기장을 찍어요 오케이 찍어놨어 깽클이가 이 헬기장을 찍어 아 그러니까 서로 따라가라는 얘기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여기 찍어놓으면 탈출 루트는 내꺼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1번은 마무리가 먼저 움직이는거지 와 이게 야 그러면 우리 4명 다 살아야돼 이거는 진짜 개 슈퍼 하드코어 나 진짜로 이거 파장 바뀌면 알아서 그 사람꺼 찍어? 파장 바뀌면 알아서 찍어 만약에 파장이 죽으면 알아서 찍어 야 우리 그딴거 다 필요없고 토무 다 지나까라 오케이? 어 무조건 동료 챙긴다 한 명이 나고자도 없어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사람이 한 명 오면 레이스 스타터도 만들자 마문아 설명해 방송 지금 어 다 아니야 지금 뭐 다 이미 다 설명했어 지금 어 그냥 하면 돼? 어 가면 돼 각자의 지금 웨이가 다 있기때매 어 지랬다 레이스 스타트 안오나? 딱 꼬면 딱 줘 어 지금 여기서 야 여기서 딱 문역에 나오는거지 아 오늘 다크 좀 재밌게 해야겠다 하고 딱 나왔는데 바로 죽여버려 여기서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떴어 헬기 떴어 마문이가 찍어놓은데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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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기서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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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웨이가 무슨 순위로 찍히는거야? 찍히는거 내꺼밖에 안찍혀있고 자기꺼밖에 안찍혀 자기꺼 밖에 안찍혀 그쪽이 저거 와 개새끼야 아이템 맞구요 우리는 최소 양아치가 있는 10양아치입니다 큰일 breadth 일단 차겠는 낌 알템도 하고갈까? 어휴 그럴까? 거든 버티가 이거 버티는걸로 갈까? 버티시다 버티는데 일단 한번 버티자 Right 아 coarse кой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리액션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집중할게요 펄스 한 번! 펄스 한 번!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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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아 오케이 나 펄스 없었네 몬스터인가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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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 쪽 저 있는 쪽 저 몬스터지?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야 유저 이름 있잖아 집중 사격해 갱클형 피 없어 몸사려 몸사려 야 눕잖아 그러면 근접으로 죽여버려 근접으로 한 대야 아이템 달아 가만있어 갱클형 치료해주고 나나나나나 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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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바로 튀어 그 다음 이스터지님이지 예 빨리 움직여 지금 따라오니까 이스터지님 따라가 이스터지님 아 장전 장전 죽여버려 죽여버려 개새끼야 야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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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3랭크야 조심해야돼 야 장전하면서 가 그리고 와 3랭크까지 되네 골 저 펄스 한 번 쓰고 와 개 개깡패 진짜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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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다운 다운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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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т sekarang 야 뒤에 한 명 뺘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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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옢 사 랭크 어 킹 5 랭크되면 뒤돌아도 가만히는 익숙지 못안한 음료 조심해야되요 내가 펄스 네 야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할 때까지 가보자고 어! 할 때까지 가! 칼춘이 어딨어 이씨 앞에 많아 앞에 많아 앞에 많아 앞에 많아 앞에 많아 앞에 존나 많아 우리가 먼저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왼쪽 쏴 왼쪽 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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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엄폐 중 엄폐 중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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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봐주고 뒤 나 펄스 한번 쓸게 썼어? 우리 맨헌트야 오케이 도져버려 하나 보냈다 나이스 펄스 쓸 때 말해 겹치니까 어 전방에 전방에 저거 누운거야 누운거야 저거 걔 지금 오줌 지리는 애야 뒤에 많아 뒤에 많아 뛰어 뛰어 한번 뛰어 지가 뭐 살려달라고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리와 이리와 이리로 움직여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우리 총맞았어서 조심해야돼 뒤에 뒤에 어 뒤에 봐라 뒤쪽에 빼빼빼 니가 있으면 안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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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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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와 알겠어 뛰어뛰어 뛰어뛰어 야 이게 리얼 진짜 개 빡 빡세니까 막 빼빼 빼빼 뛰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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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가린다 시야가린다 빼 그냥 야 폭탄 아 연막이야? 오케이 펄스 내가 펄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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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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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나가는 애 나그네 죽여버려 나그네가 왜 일로 지나가고 쟤는 왜 죽는지 모를까 니가 거기 지나간 죄야 걔같은거 여기 우리가 야 잠깐만 뒤에 왔어 냉선 뒤봐 뒤뒤 뒤뒤야 뒤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일단 이쪽으로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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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뒤에 위험해 같이해 웬만하면은 그게 안돼요 빨리 빨리 뛰어뛰어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와씨 야 되는게 없어 야 무조건 앞으로 직진해 직진해 경로 맞아요 여기 펄스 한번 오케이 내가 폭탄 던져놓고 빨리 뛰어뛰어 그 다음 펄스 내가 쓸게 말만 해 들어가아 들어가아 야 우리 다 돈거야 우리 다 돈거야 다 돈거야 와아 지졌다 2층 헬기장 빼곤 다 돈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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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우리 건물 들어간 것도 없어 그냥 씹 돌격했네 와아 와아 아 진짜 전략 진짜 아 박수쳐야 돼 이거 박수쳐야 돼 와아 진짜 지렸다 와아 야 5분간 5분간 개인 토크로 빡빡 채워 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아프리카 어디 방송 이렇게 하시는 분 비제이 분들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죽는 방송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다 서버를 쓸고도 생존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네 명 전원 생존 방송 이거 흔하지 않은 겁니다 추천 한번 제일 부탁드립니다 야아 아주 그냥 아 찝다 버려 어어 찢었어 박수치는 것도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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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지 우리 매눈트야 야 우리 한 번 더 저거 한 번 하자 더 완벽하게 한 번 더 한 번 하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이거 하고 나면 헬기장 한 바퀴 돌자 그래 그래 헬기장 모든 헬기 한 번 순찰 한 번 해 헬기장 세 개니까 우리 한 개 안 돌았거든 이번엔 2층에 헬기장 거기가 진짜 최고 난이도인데 거기도 돌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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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